그레이톤 포시린 타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한 메인 욕실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는 3m 30 사이즈의 넓은 안방 냉장고 자리와 식탁 자리 여유있게 나오는 주방과 그 옆에는 다용도 실환미 작은 방들까지 사이즈가 넉넉해서 답답함 없고 양창구조로 환기 걱정 끝 반갑습니다. 하마TV 공개중개사 부모장입니다. 내 집 마련, 내 집 처분하고 싶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자 오늘 보실 집은요. 인천 미추월구에 위치해 있고요. 중동된 지 20년 정도 된 리모델링이 돼서 신축같은 느낌의 집입니다. 오늘의 집 매매가는요. 1억 중반 버스 정류장이 우리 집 바로 앞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세한 실입주금과 대출 상담은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고요. 여기여기 가격 대비 사이즈가 큼직한 꿀매물. 영상 출발합니다. 우리 집 앞에서 버스 탈 수 있는 큰 대로변입니다. 맞은편이 인천지방법원이라서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 위치이고요. 조용한 주택가 있는 우리 집 앞에는 이렇게 큰 편의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뭐 사기에 너무 좋죠. 이렇게 큰 편의점 보기 쉽지 않은데 진짜 크네요. 그리고 우리 집 맞은편에 있는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 놀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어린이집도 있고요. 여기가 오늘 보실 집입니다. 한계동 8세대이며 우리 집은 3층입니다. 집 보러 가시죠. 실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실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에, 바닥은 테라조 타일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은 넓게 두 칸 들어갑니다. 여유있게 신발 수납 가능하겠네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문입니다. 들어오시면 좌측부터 작은 방, 중간방, 거실, 주방, 안방, 욕실이 보입니다. 좌측에 있는 작은 방부터 보시죠. 사이즈는 2m 30에 2m 50입니다. 침대 책상 정도는 가볍게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조명이 많아서 어둡지 않고, 창문은 아까 보셨던 놀이터 방향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중간방입니다. 사이즈는 2m 50에 3m 30으로 길게 잘 빠졌습니다. 여기 방의 특징은 양창구조라서, 시원하고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네요. 간단한 장까지 짜기에도 괜찮은 크기입니다. 거실은 TV 놓고 2인용 쇼파 정도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템버보드와 벽 등으로 포인트 져서 이쁘네요. 다음은 욕실입니다. 그레이톤 포시린 타일로 시공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욕실입니다. 간접 조명까지 있어서 분위기가 좋네요. 우리집 제일 큰 방 안방입니다. 사이즈는 3m 30에 3m 10으로 안방답게 크게 나왔습니다. 큰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간단한 장짜 시계에도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은 주방입니다. 리모델링이 된 집이라서 주방 역시 아주 깔끔합니다. 상하부장 화이트와 우드 조합으로 잘해놨네요. 국탑 싱크볼도 새 제품이며 환기창 큼직합니다. 냉장고 자리 두 대 놓으셔도 될 정도로 사이즈 좋습니다. 주방 옆 타용도실은 길게 잘 빠져 있으며 수전도 두 개라서 세탁기 놓고 따로 물 쓰실 수 있어서 좋네요. 안쪽에는 보일러실이며 대성 1등급 보일러로 좋은 제품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도 엄청 크게 잘 나와서 환기 걱정 없겠네요. 오늘의 집 다 보여드렸습니다. 방색의 육실 하나 있는 구조이며 가격 대비 방 사이즈들이 괜찮아서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마티비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